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1월 9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취임한지 절반을 맞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날 취임했습니다 소수의 친문 세력들을 제외하면 2년 6개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과연 집권 후반기 나머지 2년 6개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추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년 6개월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경제학자로서 문 대통령을 평가하면 블룸버그의 지적처럼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실험한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운영의 노선이나 철학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친노동적, 정부개입주의적, 정부 만능주의적 정책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날 잘 나가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번영한 국가들이 채택한 작은 정부, 민영화, 친기업, 친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세금이나 경쟁압력 도입 등과는 반대되는 길을 문 대통령이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 정책을 무리하게 강요한 2년 6개월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나 탈원전 정책 등은 이론이나 역사적 사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었고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큰 파장을 지금도 낳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집권청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생산 요소가격이 급등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손상되거나 훼손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전체 취업자 가운데서 25.4%에 달하는 자영업은 비상상황에 도달해 있을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2년 6개월의 집권기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릅니다 때문에 저는 작은 통계 수치로서 현재 한국 상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2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실시해온 정책의 일종의 종합지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실용불향자,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연도별 신규 연체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17.6%가 증가했습니다 2019년 9월까지는 전년 대비 30.9%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을 바닥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경제 주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마이너스 29.4%,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8%로 계속해서 연체액이 신규 연체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닥 경기가 한계 상황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주목할 만한 통계고 이 통계야말로 지난 2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정책의 종합지표다 이렇게 이해해도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 우선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특성들인 정부 주도에 대한 믿음 시장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경직성, 반성과 성찰의 부족,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실시해왔던 정책녹선이나 정책철학이나 정책내용면에서 큰 방향수정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책변화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계치로 치닫고 있는 바닥 경기는 첫째 대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 둘째 소비자들의 소득 감소로 인한 지출 축소 셋째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인한 지출 축소 넷째 재산성 악화와 정책 및 사회 환경, 정치 사회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및 소비활동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악화 일로로 걸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지난 2년 6개월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내수침체와 수출 부진을 위한 기업의 가동률 저하는 결국은 첫 번째는 정리해고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구직자들을 시장에 쏟아낼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장기적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고용학대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기회를 줄임으로써 대졸자를 비롯해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와 같은 경로를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총수요 감소, 공장 가동률 하락, 투자 축소 및 고용 축소, 소득 감소 이 소득 감소 또다시 총수요 감소 이렇게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되다봅니다 깊은 불안과 혹은 디프레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채 수준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계부채가 높습니다 높은 상황에서 매출과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가 만연된다면 과연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L자형 경기침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런 의문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경제의 기반이 심화되는 속도를 미뤄보면 향후 2년 6개월 동안 한국이 특별한 사건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장기침체 상태를 겪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낙관적이고 괜찮은 시나리오로 봅니다 L자형 장기침체로 경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경제 기반 심화되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향후 2년 정도 대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